그래 맨날 저기 가스라이팅이나 했었고 맨날 그런다고 해도 다 나는 마음을 알잖아 아버님 마음 말고 서로 알잖아 이게 상처 주려고 하는게 아니고 아니 용담을 해도 아 너 이 새끼 너 오늘 잠 못잠아라 막 이렇게 막 그게 아니고 그냥 위로잖아 위로 농담을 해도 어 좀 힘내라 힘내라 으에서 유기 그렇게 자시오 야생동물 출몰 주의구간입니다. 자시오 야생동물 출몰 주의구간이 있습니다. 여기 오창 지나가면 항상 끊기더래요. 오케오케 한 번씩 끊겨요. 뭐가 있나봐 전파방향 이런게 있는지 몰라도 항상 모르겠어요. 한 번씩 끊기더래요. 꼭 여기 지나가면 끊기더래요. 아무것도 어